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경남 소식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변 체험농장과 상가들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 문이 닫혔습니다. 철새를 관찰하는 탐조대와 탐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지난 2일부터 폐쇄 조치된 겁니다. 주변 생태 농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딸기체험농장을 3년째 운영하는 김성은 씨 부부. 예년 같으면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앞두고 하루 10건에서 30건 예약을 받았지만 올해는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주남저수지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하고 직판을 하는 딸기농가인데 주남저수지를 다 통제해버려가지고 너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근 당나귀체험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토종별을 친환경 재배해 주남저수지를 브랜드한 농가에도 쌀피자 만들기 체험 등을 신청하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주남저수지 주변 30여 곳에 이르는 식당과 카페 등도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운영을 걸어가지고 조류독감 때문에 사람들 마음 내를 안 하니까 매출이 많이 줄었죠. 한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좀 더 없다. 김해 봉화마을 생태농업법인은 쌀재배 방식을 아예 바꿨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늦갈마다 몸살을 앓자 오리농법 대신 우렁이농법으로 변경한 겁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오리는 사용 못하니까 개발한 우렁이농법을 사용해서 친환경 단지를 그 방법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철새도리지 주변 체험 농장과 상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10km 안에 있는 가금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와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예고되면서 경남 지역 산업계가 또다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단체장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경남 조미령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이번 주 목요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이 또다시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안전 운임제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역별 구체적인 파업 계획을 마련해 경남은 조선기자재 운송을 멈추며 부산은 부산항 수출입 컨테이너를 봉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남 지역 산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이나 내일쯤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송치나 기소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단체장은 홍남표 창원시장을 포함해 박종우 거제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 진병영 함양군수로 4명입니다. 앞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송치되거나 기소된 경남의 현직 단체장은 하동과 의령, 창령, 산청, 거창군수로 모두 5명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를 겪으며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뒷걸음질 쳤다는 건데요. 그 사이 수도권은 1% 가까이 성장해 동남권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권의 경제 상황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2%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은 마이너스 0.6%로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역성장을 보였는데 지역별로는 제주를 제외하고는 부울경 지역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기계, 화학 등 동남권의 경제 기반인 제조업의 경우 마이너스 8%까지 하락했고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숙박, 음식점 등의 매출이 20% 가까이 줄어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3%로 나타났습니다. 동남권의 지역 내 총생산은 271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은 0.9% 성장하면서 지역 내 총생산은 1,025조를 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동남권의 경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4.1%를 기록한 반면 동남권은 2.4%에 그쳤습니다. 20년 만에 동남권의 경제가 60%가량 성장하는 사이 수도권은 동남권의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조선의 불황이 동남권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비중 절반을 넘어선 지 5년 만에 53%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수도권 쏠림이 코로나19를 겪으며 더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남해가 18도, 그 외 지역은 19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물결은 최대 1.5미터로 높지 않겠고요. 해상의 하늘빛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내일은 오후부터 경남의 모든 지역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모레부터 본회의를 열고 경남 도정과 교육의 주요 현안을 따집니다. 모레부터 사흘 연속 이어지는 본회의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중단 사유와 후속 조치 등의 도정 질문이 집중됩니다. 또 진해 웅동지구 정상화 방안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등도 따질 예정입니다. 경남도의회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청과 도교육청의 올해 추경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갑니다. 조선경기 침체 이후 거제시 인구가 6.4% 줄었고 청년 인구는 25%가 줄었습니다. 경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조선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제시 인구는 1만 6천 명, 6.4%가 줄어 23만 7천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조선근로자 감소에 따라 거제시의 39살까지 청년 인구는 1만 7천 명, 25%가 준 반면 50살 이상 중노년 인구는 1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경남에서 생산된 쌀은 33만 604톤으로 지난해 33만 8천 690여 톤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벼 재배 면적은 6만 4천 481헥타르로 지난해보다 402헥타르 늘었지만 흰남로 등 태풍으로 인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지난해보다 시바르당 생산량이 16kg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올해 경남의 공공 비축미는 지난해보다 1만 7천 8백여 톤 많은 9만 1,322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경남 하만군과 사천시 지역에서 집값 하락에 따라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 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전세 가율은 하만군 96.2%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3월 20 teach us 다음 편igh킹 4.0brake 5.0b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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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brake